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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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여기가 손끝이 나뭇대에 닿는 순간 자물쇠가 차리는다고 하죠. 아니 아니예요. 스피카탈 때 보통 평상시에 어느수록 이렇게 잡더라도 스피카탈 때만 이 자물쇠가 차리는 거죠. 여기 두 사람들의 스피카탈 안에서 자물쇠가 차리는 거죠. 스피카탈 때만 이 자물쇠가 차리는 것 같아요. 아,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정직적인 인정하면 움직이기까지, 움직이기까지. 그냥 화나죠. 화나지 않으면 경련이나 너한테 대학,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에요. 대학은 하나씩 안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, 남돌이다가 팔상도 올라가면 그러면 그거지. 팔찌기의 문제가 있어요. 아니요. 그거는 정식적인 거에요. 정식적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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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간단히 먹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의존하다보면 나중에 양을 도와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진짜, 뭐야. 그, 게을러져요. 훈련을 덜 하게 되고요. 정식적으로 먼저 몸을 닫고서 안 되는 거에요. 그런 거에요. 이게 뭐냐면, 좋은 일이 양도 없고 존 린다 가서 내다가 오는 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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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적으로 그러면 하도 정렬, 정렬이나 무슨 메시지가 없다고. 그냥, 뭔가 부착 잘하고 긴장이 없는데 뭐, 걸리더라도 그걸 펀쥬해서 하면 음악들이 그냥 파워도 있고 딱 그럴 때 됐단 말이에요. 다 왔느냐, 다 왔느냐. 이렇게 하는 거에요. 이렇게 하는 거에요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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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만약에 다운을 한 장으로 빨리 맺고, 맺게도 여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고, 이렇게 해야되고, 만약에 업고를 한 장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, 두 가지인데, 하나 확실한 거는 코드를 빨리 맺을 것 그리고 하나 뚫브라밤 밑에 대고, 그리고 또 하나 뚫브라밤, 그리고 코드를 있는대로 빨리 맺고 소, 소에서 소까지 올라갈 때 최대한 대로 글쌍 넘어질 수 있는 만큼은 기왕! 그치? 손 좀 빨리 놓고 그렇지 그치? 드라이비 짠깐짠깐, 짠깐짠깐 문제는 짠깐짠깐는 괜찮아요 그치? 그치? 근데 끝이 급한다는, 그쪽 손가락이 너무 서러워 짠깐짠깐, 얍, 얍!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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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손 쪽이 너무 작성해서 막고 아까랑 네에어 달려주면은 크기가 좀 커야 돼 그리고 파다감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어있어요. 근데 잡소리가 너무 안 돼요. 원인을 터면서 쿠셔. 근데 그게 왜 자꾸 넓힌 시린 소리가 나지? 그리고 그 뒷 Requiem. 계속 추억을 해야 돼. 그래서 이렇게 그 뒷拳을, 계속 추억을 할 수 없을 거 보면 그리고 그 뒷拳을, 이렇게 대학교의ini이 빠졌을 거에요. 조금씩 하겠다니까 조금씩 하겠다니까 이건 허리 작아야, 작아야 되는 거야 조금씩 써야 돼 외에만 거 이거는 저쪽으로 1, 2, 1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를 붙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원 많이 그려볼게 뭐냐, 뭐냐 근데 근데 꽂을 시간이 없다니까 꽂을 시간이 없다니까 꽂을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무의식적으로 숙박이다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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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서 국내 공부는 혹시 몰라도 국제 공부는 절대로 못해요 파이터를 세워 이렇게 하지 항상 심지어 마이크 월빈이나 파이터 죽어둔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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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은 그 때까지 항상 파이터를 끝까지 나섰다 1% 다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는 빵빵 나게 이렇게 이거 내 파이터 때 가급적으로 100% 파이터 1% 1% 2% 2% 그리고 전체 꽂을 시키면 안 될까요? 전체 꽂을 시키면 안 될까요? 푸션으로 확 지나가는거 하고 꽂을 꽉 눌러서 꽉 누름도 하고 아마추어 프로의 큰 차예요 2% 2% 2% 2% 2% 2% 2%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과감하게 아무리 빠른 스피드로 공중에서 갖다 치기때도 나무와 활털과 이 줄의 3개 완충작용으로 그게 쿠션어택이 돼가지고 호흡소리가 난다고 근데 이걸 갖다가 호지버르면 스스키 1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로드카 부즈에서도 스스키 메소드로 가면 안 됩니다 뒷소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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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의 거 보고 앞에 거 보고 이건 호지버스 다 다 꼬지버스 그러니까 이게 쿠션 쿠션 이게 아무말라는 작가 말이야 근데 내리로만 몰리로만 같은 장소가 아닐 때 그냥 모른 적이 아니지 그러니까 착무공이 한 장소에 와서 한 장소로 칠만한 착무공도 확대했지 근데 중국 남방으로 아무리 차 착무공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각도가 잘 달린다고 근데 우리는 중부담방으로 옹치지지 하면은 컬러가 컬러가 아니죠. 소리가 완전히 가는거에요. 그니까 특히도 이런 쿠션업체 하면 내릴 때 장소하고 올릴 때 장소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.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아니고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아니고 보차점, 보차점이 정해적, 내리는 활이나 올리는 활이 한 점에 가지 않다는 것 같아요. 그니까 거울보고 이거 연습 많이 돼요.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해요. 그래서 뭐 이런가지가 아니에요. 유학가면 활공간 뭐 몇개월 몇년이나 뭐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되겠죠. 아니면 봉터리가 되어버려야 되겠죠.